대전 유성구에서 추진내는 민간 대형 건축공사 하도급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. 대전 유성구는 죽동업무시설과 신동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등 대형 공사장 5곳의 건설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, 하도급 공사 금액의 70% 이상을 대전업체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. 이에 따라 5개 건설 현장의 하도급 발주 금액 638억 원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가 526억 원을 수주할 수 있고, 800여 명의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라고 유성구는 설명했습니다.